안녕하세요 트위스젤리 게이밍입니다. 오늘은 서브웨이 서포스라는 게임을 해볼건데 바로 시작해볼까요? 저희 캐릭터가 너무 예뻐서 골랐는데 키를 가져서 다른 스킨을 사려고 해가지고 열쇠를 모으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게임은 별로 많이 하진 않지만 해상을 치고 보라고 결심을 됐어요. 헛! 하! 빨리 가는게 좋은 것 같아요. 헛! 많이 안했는데요. 다른 스킨으로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. 자. 이상하네. 너무 이 공룡. 신기하게 생겼어요. 자 그럼 해볼까요? 점점점. 수고하. 선생님. 아하. 이 친구. 수고하. 선생님. 수고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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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생기는 게임 같아요 지면은 아! 졌다냐 이렇게 스트레스가 저는 어쩔 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박아둬가지고 이 게임 지울 뻔했어요 코인을 왜 안 바꾸지? 어? 어? 그거 잔인한 거 아니에요? 이거 애들 게임 맞나? 자 다시 휴대폰 키를 많이 새로운 스킨을 사는게 목표 김상민 김상민 어 저기 사람 들어있는 게 아니면 그냥 공룡인가 사람이 어 사람에 사람 지퍼 있네 지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